CJ제일제당이 LA KCON 행사장에 마련한 부스 모습, CJ제일제당는 연합뉴스, 서울는 연합뉴스, 이유미 기자는 CJ제일제당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습퇴, 이플스 센터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류문화 행사, KCON 2018 LA에서 자사 대표 브랜드, 비비고, 를 앞세워 한시 갈리기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행사에서 비비고 테이스티 로드, 부스를 마련해 비비고 만두 등 비비고 주요 제품과 소스를 다양하게 재해석한 한식 메뉴를 선보였다. 또한, 룰렛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글 캘리그라피로 이름을, 색인 부채, 한글 문장 타투 스티커, 한국 음식 캐릭터 기념품 등을 현장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CJ제일제당 박은선 비비고 팀 부장은 대중문화와 어우러지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 말했다. gatsby.yna.co.kr 2018년 8월 12일 14시 15분 송보